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탄핵 좋아 빠르게 가 이런 제목을 해보겠습니다. 김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합 빠르게 가는 윤석열이 대선 때 했던 얘기입니다. 한참 유행이 됐죠 그게 그렇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정말 윤석열이 탄핵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선생님 네 뭐 빨리 가도 되는데 그냥 탄핵 말고 그냥 아 다른걸로 그냥 빨리 가버리는 뭐 어디든지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갈수록 불안하겠습니다. 선생님 불안하죠. 뇌면 깊은 데서 불안이 아주 심하겠죠. 보통 사람들이 뇌면의 그런 불안감이 올라왔을 때 그걸 그대로 직면하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신이 좀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 뇌변에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뭐 안좋은 감정들이 있을 때 그걸 방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는 다른 어떤 사고나 감정을 이렇게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굳어지면 잘못하면 이제 성격장애가 어떻게 되는 거거든요. 회피하면서. 네 그걸 회피하고 방어하려다가. 방어할 때가. 네 유석열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감정이 들면 그걸 그대로 표현하거나 뭐 자기가 느끼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보상, 회피, 방어 이걸 위해서 이상한 감정 같은 걸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과도한 자신감이라든가 또는 뭐 공격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면 깊은 곳에선 불안감을 느끼겠지만 의식적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봅니다. 스스로.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저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우울증. 네 우울증이 있다. 아 뭐 집단 우울증 얘기하는 거죠. 정권에. 아 전체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인 우울증이라고 표현했죠. 아 정치적인 우울증.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만이 아니고. 그 집단 자체가. 집단 자체가. 물론 이제 핵심은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방금 하신 말씀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울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의료대라는 와중에 윤 정권에 윤석열 정권에 정치적인 우울증이 염려된다 이러면서 그 증상으로 현실 부정은 전형적 초기 증상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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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고요. 정치적 심리적 정권 개인 차원이든 우울증의 극단은 자기 파괴에 나아간다. 네. 네. 그러면서 주술적 비상식이 루틴인 정권이라면 윤석열은. 네. 그래서 비상식적 사고와 현실 부정 경로 고립으로 나타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이상심리 상태.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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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심리 상태에 대한 국민의 관찰과 진단. 네. 극단 상황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울증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윤석열 정권 속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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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주 정확한 건 아니다. 아 이게. 왜냐하면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서민의 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 좀 착한 사람들의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반면에 윤석열 같은 기득권자들은 보통 우울증보다 가학증을. 가학증. 남들 학대하는. 괴롭히는 거. 거기서 쾌감을 느낀다고 하셨죠.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가학증이든 우울증이든 모든 어떤 정신장애는. 네. 네. 요구나 욕망의 좌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음. 뭐 중요한 요구나 욕망이 좌절되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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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지금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은 자기 파괴를 한다는 건데. 그게 우울증이 특징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자기 파괴를 한다는 게 아니죠 얘들은 국가와 국민을 파괴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분노가 있어도 그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거나 힘이 없어서 혹은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남들한테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분노를 결국 자기를 향하게 되기 때문에 분노가 자기 공격을 해요 그러거나 현실 진짜 부정하거나 나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우울증이 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 기득권자들이나 못된 인간들은 힘이 있어요 자기 주변에 이렇게 분풀이하거나 괴롭힐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하들이라든가 약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또는 못된 놈들도 그러겠죠 길거리 가다가 괜히 아무나 차고 그래서 기득권층 그 다음에 악당들의 경우에는 우울증을 앓는 비율은 별로 없고 가학증을 앓는 비율이 높아요 윤석열 정권은 사실 가학증 집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이 앓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렇죠 심각하죠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이거 이제 공통점은 결국 어쨌든 비상식적 사고 현실 부정 같은 이게 양자 다 나타납니다 가학증이든 우울증이든 이건 정신건강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고 감정통제의 어려움 같은 것도 경로 같은 것도 나타납니다 가학증 우울증 모두 공의 우울증은 그게 많이 약화돼서 거의 감정표현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자기파괴 성향도 드러나긴 해요 근데 가학증은 자기파괴보다는 타인파괴 국가파괴 국민파괴로 가고요 이런 점에서 다르고 고립이라는 거 사회적 단절을 초래하는 고립이라는 것은 우울증의 특징인데 이거는 가학증에는 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학증은 고립보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괴롭히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정말 사이코패스네요 선생님 그럼요 그래서 이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상황에 따라서 또 계급계층에 따라서 또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좀 달리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가학증에 걸린 정신이상자 네 집단이라는 거죠 이런 윤석열 정권 네 이것과 지금 이곳 이놈들로 인해 가지고 겪는 우리 국민들의 이런 우울증 답답한 한 사회 전체가 정신병동 아닙니까 이러면 진짜 그렇죠 근데 그나마 우울증은 남은 잘 안 해치거든요 네 우울증 걸린 사람이 남들 괴롭히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네 결국 자기를 파괴하죠 참 그것도 불행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학증에 걸린 집단은 자기를 파괴하면 좋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박수 쳐줄 만한 일이죠 윤석열이 수술을 파괴한다면 자기를 파괴한다고 그러지 않고 남을 파괴하는 그러니까요 국가를 파괴하는 게 문제입니다 국가를 팔아먹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분들이 첫빌집회 나와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나면 그렇게 좀 속이 후련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분노를 외향하는 풀어내면서 밖으로 표현하는 우울증을 해소하시는 거죠 그런 게 그렇죠 모든 것에서 기본은 어쨌든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건데요 감정 표현이 억제되거나 억제되면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군요 여러분 이제 그 주변에서들 말씀하시는 게 야 이제 날 풀렸으니까 좀 나가야 되겠다 촛불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함께 이 집단적 우울증을 네 치료하고 이 가학증 이놈을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대란이 지금 선생님 아주 생각하죠 생각하자 상황인데 이번에 이놈이 그 국정브리핑 네 그걸 하면서 하는 말이 다른 기자가 아니고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네 자기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정을 내더라고요 야 현장을 가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왜 화를 했을까요 일단 뭐 자기한테 공격적인 질문 비판적인 질문 했다는 것에서 화가 났을 수 있고 일단 조선일보도 뭐든 상관없군요 조선일보가 더 화가 났겠죠 조선일보라서 더 요즘 조선일보가 약간 좀 공격하는 그런 윤석열을 조금 치죠 예 좀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데 아 너 이씨 나를 편들어야 될 놈이 가만 안 두겠어 네가 할 질문이 아니잖아 이런 거군요 그렇죠 모르는 것도 있겠죠 하여튼 완전히 이 기자 뭐 간담회 국정브리핑 국정브리핑 이름도 좀 이상하네요 네 하여튼 국정브리핑을 하고 나서 파닥이 퍼진 게 윤석열 외계인설 아닙니까 사실 저는 외계인인데 지구역 온 지 얼마 안 됐다 상황을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런 소리 좀 퍼졌고 선생님 그때 대선후보때도 그 얘기 있었잖아요 있었죠 얘가 뭐 갑자기 뭐 과학고 예술고 이런 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야 무슨 뭐 빙하기에서 왔냐 쟤는 그거 다 있는데 냉동인간이라 냉동인간이다 그런 소리 있었죠 미래에 이제 앞으로는 교육이 잘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번에 또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서른 광견병설 광견병에 걸렸다 광견병이면 선생님 우리가 누구한테 물렸다는 건가요 미친 개한테 아니면 뭐 자기가 미친 개니까 아 자기 스스로가 잠복했던 병이 이제 말작을 된 거예요 토리가 몰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토리를 물겠죠 자기가 자기가 이게 제가 댓글을 봤는데 어느 기사에 1등한 댓글이 뭐냐면요 이건 뭐지 미친 건가 이 짧은 이 문장 두 개 네 아 근데 저도 너무 공감 갔거든요 딱 그 느낌이 그거잖아요 네 야 이게 미쳤냐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난리 났는데 네 완전히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선생님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경제를 지금 우리가 뭐 거의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말이시그러 아 그 다음에 우리들은 아 현장에 나가보라고 현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미쳤나 이 자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서 1등 광견병 소리가 이제 그렇게 도는 거예요 아 완전히 미쳤나 봐 그러지 않고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 이것을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외계인이거나 광견병에 걸려서 발작을 하거나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고도 의도적으로 했다면 네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반대 세력 혹은 국민들과 전쟁할 결심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이다 이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계엄 같은 거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야 뭐 내가 잘 된다는데 어쩔 거야 너희들 죽여버릴까 딴 말하면 네 현장 가봐 이 자식아 뭐 이런 쪽을 일관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저는 이번에 국정브리핑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총선 직전에 또 한 번 내가 그 뭐 기자회견인가 한 번 했거든요 대국민 담화 아 담화했네 그때는 그때도 담화 그때도 담화 그래서 대국민 담화 네 그때 사실 이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간 긴장이 됐어요 야 저놈이 막 갑자기 막 개혁적인 얘기를 하고 착한 얘기하면 어떡하나 착한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총선 또 막 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이번과 똑같은 기조로 기조로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다 잘 된다 지금 언론이 지금 안 해줘서 그렇지 근데 그리고 나서 총선을 패배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참패했죠 참패했는데 게다가 당도 지금 한두 번 거의 뺏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어 또 이런 담화를 한다 네 선생님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총선 전에 했던 담화는 예예 그야말로 오만의 오만 기인한 아 그러니까 현실 오판의 기인한 담화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총선 참패는 어떤 식으로든 왜곡할 수는 없어요 예 물론 윤석열은 우리가 이겼다고 왜곡을 했죠 정신 승리를 하긴 했죠 네네 그러나 객관적으로 총선 참패했고 당도 빼앗기고 정치 지형이 너무 불리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똑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현실 오판의 문제는 아니다 예 착각의 문제는 아니다 싹 쓸어버리겠다 힘으로 제압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과 결심이 없으지는 하기 좀 어려운 말과 행동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뭔가 지금 개혐 얘기를 비롯해가지고 네 국지전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임박했다는 것은 그런 징조로 보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흐름 자체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희가 8.15 광복절 때 했던 독트린 네 개가 독트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8.15 독트린 개트림 개트림 선생님께서 개트름이라고 말씀하셨던 이게 지금 사실상 북에 대한 선전포고 아니냐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네 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국정브리핑도 그런 연장선에 있다 그렇습니다 아하 한번 해보자 이런 한번 해보자 닥쳐라 네 가만 안 두겠다 조선일보 너까지 닥쳐라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뭐 조선일보도 자칫 반국가 세력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 하다가는 그 순간이 바로 용서결에 다내기 필요한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